여기가 안동시내 주황로 그거리인것 같습니다. 여기 태양당 안경점이 있네요. 태양당 안경원이 여기 있네요. 저집에 참 저도 아마 간지가 한 15년이 넘는데 정말 주인이 30년 넘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 숨어있는 기술자 같습니다. 딴집엔 이렇게 쏘인더 같은데 가보면 낡은 안경을 몇개 이렇게 지내려고 이러는데 이 집은 아기자기하게 정말 쏘인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저 주인이 손님도 계신 것 같아서 많이는 못찍고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아우 뭐 주인의 손길이 많이 이렇게 닿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끌려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쏘인더에 이렇게 하단을 만들어 놓고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은 집은 처음 본 같습니다. 정말 요즘 딴집에 가보면 큰집들 전부 세일한다 하고 이렇게 뭐 손님들 고객들을 현혹 유인 아선하고 세일한다는 그런 용어로서 또 뭐 많이 당기고 하는데 이 집은 정말 숨어있는 기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주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만 찍을 겠습니다.